폭염주의보가 충북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청주, 옥천, 영동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충북 나머지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폭염특보가 시범 운영됨에 따라 최고기온이 33도를 밑돌아도 습도가 높은 경우 폭염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습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체감온도는 1도가량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습도가 10%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